2024년 9월 28일 오전 5시 47분입니다 이번 주 특징은 미증시가 생각보다 올라오면서 지금 다우도 정고점 찍었다고 하고요 계속 갈 거냐고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제 종목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VIG가 이렇게 많이 써놨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한 번씩 다 순환매 장세?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기요금 동결 하면서 한국 전력 많이 빠졌고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항상 이런 이슈가 있던 건데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었으면 뉴스로 며칠 나왔을 문제 동결인 건 맞는데 부채나 이런 거 어떡할 거냐고 하지만 바뀌면서 주스는 보수 상향이 메인 많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는 있는데 4분기는 모른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약간 박스권 그리고 스윙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뉴스로 볼 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 쪽에서 이런 거가 있었고요 그린로지스 전체적으로 해운 쪽이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대 항만 노조 이것도 있고 이스라엘 이슈도 있고 꽤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아서 엮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단기로는 테마성 같은 걸로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냥 구경은 하고 있습니다 매도도 안 하고 있고 YG가 이제 23일부터 정규 앨범 촬영을 돌입한다 지금 YG 같은 경우도 제가 사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VI까지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터 같은 게 오늘 같은 경우 AR, VR 관련해서 안경처럼 나온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나올 것이다 메타에서도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젠스도왕도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드디어 안경 모양으로 근데 이게 하나가 빠진 게 나중에는 안막 같은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안경인데도 안경을 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 시력 보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안압 그리고 밀폐될 거니까 안압 그리고 거기에 그 습도 조절 이런 것까지 이제 완성되면 꽤 편한 근데 이거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보는 정도 안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막 기능처럼 되는 거 AI 기능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쪽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라이브가 29일날 있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샌드박스랑은 다른데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메타버스도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린로지스 요거 때문에 VI 토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죠 아리백 이걸 이제 기업 면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하긴 할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하긴 해야 돼요 정쟁으로 그냥 삼는 건데 나중에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돼 있는데 지지자들을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주식하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가는 방향이다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은 반대를 할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을 할 텐데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갈 거예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되고 윙이푸드 VI 발동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오늘도 좀 살짝 올라왔는데 화천기계 화천기공 포함해서 FN 가이드가 이제 그 있잖아요 그 고려해안처럼 서로 그 분쟁이 있잖아요 그 지지 지분율 뭐 이런 지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때문에 이런 데 잠깐 올랐었는데 삼천 이상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올라갈 거였는데 뭐 빠졌다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내려가면 또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여기 삼성전자 소송 이거 꽤 오래 전 일인데 간만에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물산인가요 그쪽에 그 소송 걸었던 메리 그쪽은 이제 패소 오늘 했다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SK 히터닉스 상업운정 요거 때문에 잠깐 좀 채웠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YG플러스 그 다음에 SM라이프도 VI가 아마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잠깐씩 터지면서 요렇게 나왔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 VI도 터졌어요 그 다리미 패밀리 텐트폴은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김범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미뤄질 리는 없는데 매각이랑 이런 거 더불어서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요 덱스터가 왜 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쎄요 이런 곳을 샀는데 이게 촬영 목적으로 산 거라면 뭐 잘 산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왜 사는 건지 네 좀 이상한데 아마도 이쪽 관련해서 그 데이터 유원지나 테마파크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다시 팔거나 다른 걸로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주 잠깐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슨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번 이렇게 올랐었고 매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매집이 좀 덜 끝난 상태라고 봐서 그냥 냅뒀습니다 이유는 요거 때문이었고 코엘패션 비아이 오늘 폰드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갤럭시 버즈 서울 옥션 여기 STO 잠깐 이슈 있어가지고 그리고 갤럭시 버즈 AI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통역할 때 버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공개를 됐어야 됐거든요 나중에 광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따로 광고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나왔다 이거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MRO 수주 수주 한 겁니다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 그쪽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VI 나왔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VI가 많이 나오면서 뭔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미국 쪽에 그러면서 순환매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팔까 약간 팔까 말까 하다가 그동안 좀 많이 판 것도 있지만 뭐 좀 얼마 없긴 한데 그래도 팔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해운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미국 항만노조 이게 지금 파업 이게 다음 달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꽤 클 거예요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다고 하면 어... 전고점 근처까지 2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 테마로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만약에 또 튀면 전량 전략은 한 80-90%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여기는 계속 팔았어요 제가 팔았고 어...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뭐 중국 이슈 뭐 이제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공급을 210억 정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한 번 더 했어요 중국 두 번을 수주를 했는데 어... 요건 나중에 좀 더 선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율준박 운항 선박 이거는 약간 근데 중국은 나중에 뺏길 것 같거든요 자율 운항 쪽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한국이 좋은데 어... 중국이 자율 운 자율주행 쪽이 좀 진심이라서 뭐... 길게 가면 뺏길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건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요런 거 전시했다 그 다음에 MOU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있죠 중국산 반덤핑 이게 이제 그 후판 중국 철강이 싸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악재다 라고 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 그게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을 한화랑 현대를 제치고 조단위로 가져갔어요 어... 어차피 LNG나 뭐 이런 고급선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중국이 많이 거의 지금도 따라왔는데 안정성만 인증되면 조금 더 점유율은 가져갈 거라고 봐요 아마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이제 조선 쪽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전처럼 그 서로 그 서로 막 자기 살 깎아먹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아마 그거는 중국 쪽이랑도 아마 서로 얘기가 오갈 겁니다 물론 전쟁처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살 깎아먹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시면 당장은 몇 년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좀 장기로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런 게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카타르 LNG 이쪽 있죠 어... 이십척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아직 결정은 아닌데 요거 되면 또 조선주 또 튀기 좋구요 어... 협의 중이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이제 너네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게 이제 인사랑 이런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는 다 됐다 그래서 조만간 어떻게 할지 발표가 나올 건데 이거는 발표하고 그 다음 주총 주총 이게 3분기 발표 뭐 전에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10월 11월 사이 12월까지 네 아무튼 11월 말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 해서 연말 뭐 배당까지는 여기는 안 줄 것 같고 다른 쪽은 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면 좋고요 요렇게 해서 작업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찍었던 딱 지점까지는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등할 정도까지는 요정도 요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 왔다가 더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어... 다행히 저는 좀 잘 팔아가지고 그 서브 메인 계좌는 랩터고 서브 계좌는 지금 1100주 남기고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빠지면 다시 살 거고 여기는 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왜냐면 2만원에 유증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얘네 그 사장이랑 뭐 임원들도 2만원 넘게 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큰 변수만 없다면 올라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올라가기는 부담스러운 정도다 보시면 되겠죠 조정이 오면 좀 더 살 건데 일단은 여기 좀 팔아가지고 저는 여기를 좀 많이 샀어요 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 꼬여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만 안 꼬였으면 지금 다른 곳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을 네... 거지만 어쨌든 다른 종목에서 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팔았고요 단기를 오를 만큼 올랐고 좀 빠지면 사면 되는데 이 정도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더 사도 될 거 같아요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8,000 초반 정도 부터 해서 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빠져주면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처음으로 공시 나오고 나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올랐다가 원래 올랐다가 제자리 오거든요 올랐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조선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 여기는 어... 이렇게죠 조선해양 이쪽 자회사니까 아무튼 뭐 그냥 이렇게 됐고 조선 쪽이 단기로 좀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초보 아닌 이상은 뻔한 거니까 네...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해운주가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그렇고 흥화해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테마성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르면 좀 매도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어... 다시 내려올 거니까 여기는 다시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쪽 그 파업 예정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이쪽 이슈도 있죠 뭐 그거 때문에 좀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약간 영향도 봐야 되는데 어... 지금 물동량 좀 밀어내기로 다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한다고 하는데 될... 될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잠깐 반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슈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스는 어... 호재가 나왔죠 시제품 설치인데 이게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짝이겠구나 싶어서 사실 팔까 하다가 어... 여기는 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그 배집했으면 네... 그냥 냅둬습니다 왜냐면 다른 쪽 신경쓰느라고 그리고 비중이 아직 엄청 크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좀 빠지면 작업을 할 거라서 하지만 여기 이제 장투 그리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될 가격이죠 어... 가격이죠 올랐다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해리슨 영향도 좀 봐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어... 추메했던 거 일부는 최소 일부는 좀 팔아야 되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 좀 이슈가 있는데 이슈 까먹었는데 구리값... 아... 중국... 중국 있죠 어... AI 수요 뭐 이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그 대규모 부양책 한다 그래서 구리값 오르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좀 단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만원 아래에서 사면 좋은데 까진 않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VI도 많이 터지고 위로 툭툭툭 많이 터졌어요 이게 SM 쪽 이슈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좀 오르기도 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으나 신규 투자를 또 하네요 네... 요런 것도 있었네요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요런 게 있었는데 요거 이제 11월달에 다 지어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출은 점차 늘긴 하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으나 요정도면 매도 한번 하셨어야 된다 저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면 어...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어... 요거 좀 신경 쓰기 싫어서 제가... 그건 있었죠 1400... 솔직히 말씀드리면 510에 걸어놨거든요 자동매매 매도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키스도 그렇고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영향도 큽니다만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자동매매도 다음 주 월요일날 되기 전에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 더 모아야 돼요 여기는 더 모아야 되고 네... 퍼러비스 여기 뭐... 좀 잘 오르고 있는데 붉은 사막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빠지는 날 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딜레이 된다는 얘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뭐... 항상 쏘쏘 연말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인적분할이 있는데 한번쯤 튀긴 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거 긴장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트로 오늘 이제 공급 계약을 했어요 다리미 패밀리 KBS 쪽 이거 여기가 그렇게 잘 만드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시청률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그분들은 이 정도보다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갔는데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그래도 한 5,500 이상 정도 여기서부터 좀 정리 조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어려운 종목이죠 여기 그리고 윙이푸드 좀 빠졌죠 빠지고 나서 어... 계속 샀어요 계속 샀고 오늘은 안 샀는데 계속 샀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다 공세해가지고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어... 팔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서브 쪽에서 가장 많았는데 여기 제가 절반 이상 정리해가지고 여기 뭐 1800, 1900, 초반 정도 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1800에 또 많이 샀죠 그리고 음... 여기는 그... 연기 이후에 어... 1600, 1700원에 제가 많이 벌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수가 안 돼가지고 한 이틀 뒤에 좀 취소를 해가지고 한 1800 중후반? 이 정도에서 가장 많이 산 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1800 초반에 샀으면 뭐 좋았을 테지만 또 사긴 샀습니다 1800 초반에 사긴 샀는데 1810에 사긴 샀는데 거기에 차라리 많이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은 좀 매도를 조금 했어요 일부 왜냐하면 좀 올라가서 또 빠지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일부 좀 빠진 거는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사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용도 제가 원래 작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사버렸기 때문에 뭐 딜레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몇 백 정도는 뺐다가 사고 해도 용돈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정도를 봤을 때 다음 주 정도 더 오르면은 시외 1980 마무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50 정도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꺾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팔고 좀 빠지면 다시 1900원 때 다시 사고 일부는 나머지는 연기되면 좀 산다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개 좀 분할을 작업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웨인이 오늘 10위 만주 샀단 말이죠 뭐 알고 산 애들이 많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내부적으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뉴스가 뜨니까 좀 개미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쩔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니까 안 좋은 건데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정부에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도 시작하고 있고 좀 오르면 또 팔고 내려면 다시 사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방이 점점 단단해진 느낌은 있어요 1600까지 좀 오다가 이번엔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한 거는 어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원래 하락 다 올 때 원래 저번 같은 팔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한 달 딜레이가 아니고 2, 3주? 2, 3주 정도 딜레이였어요 그게 좀 평소랑 달랐고 이제는 할 거 다 했다라는 느낌이라서 아 오래 걸리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질 때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안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길게 보면 또 3주예요 항상 제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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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달이 아니고 2, 3주로 좀 바꿨다 어 그게 18일 날 그 공시 그 뭐죠 그 수정된 걸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장 17일까지 거의 만 한 달 17, 18일까지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 하는 거고 딜레이가 안 되면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먼저 작업을 하는 특성상 올라간다면 아 이거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윗고리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좀 파는 게 낫지 않나 저처럼 조금 오바해서 사는 사람의 경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연말까지 보시면 되고 좀 빠지면 지금도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빠질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래 신용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 메소지 들어가도 되는 정도입니다 배당 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연체율이랑 이런 거 보면 안 좋아요 아직도 그리고 네오이즈 여기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네 OSKD&D랑 여기 볼 거 없지만 에스틱스 에스틱스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SOFC 관련해서 잠깐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영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코엘패션이랑 원래 이 정도면 예전에 걸어놓은 거 팔아야 되는데 그냥 안 팔았고요 폰드는 제가 지인들한테 이 정도부터 팔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죠 이 정도부터 팔아도 된다고 했고 이 정도부터 또 이제 7,000원 대략 이 정도부터 매도 추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일부 좀 팔아라 라고 했는데 단기 정확히 더 줄 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거리랑 뚫었는데 잠깐 밀릴 확률도 높고요 왜 올랐냐라고 보면 이유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FNF도 그렇고 보면 중국 이슈 오르 오른 것 같아요 경기 부양 그때는 오른 것 같은데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서 8,000원에 제가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7,700원에 일부 좀 팔았습니다 1점 팔았고 플러스 전환 됐더라고요 제 친구도 플러스 전환 됐고 그래서 팔았고 빠지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라고 하면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슈 셀룰메드는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특별히 만진 건 없고요 서울옥시원 같은 경우는 STO 관련된 잠깐 STO 주고 있고 그 다음에 YG는 10월부터 해서 이제 21 그리고 내년에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 어떻게 보면 YG가 키우는 굵직한 여 걸그룹들 다 오픈이 되는 그런 해가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 걸그룹 명가라고 하죠 진짜 진짜 잘 키우는 약간 다른 쪽처럼 약간 좀 귀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걸그러쉬 같은 걸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올랐으니까 지금은 글쎄요 좀 빠지면 좀 사는 지금도 사도 되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좀 빠지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전체적으로 좋았고 다른 거 보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AR VR 뭐 이런 식으로 하셨었고 하천은 이제 FM 가이드 영향으로 잠깐 이런 것도 있었고 피우메디칼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화장품 쪽 잠깐 반짝 툭툭 올라와 주는 게 있었고요 엔터 쪽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락할 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괜찮고 하이브를 제가 원래 샀어야 되는데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어 이놈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딜레 돼가지고 안타깝고 그다음에 미코 같은 경우도 만원 아래 항상 말했던 저번 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 반등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조선주가 이번 주 빠졌는데 이런 건 이제 기회죠 지금보단 좀 더 빠졌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스터블루가 오늘 웬일로 좀 튀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여기도 조만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PF 계속 버티고는 있는데 한번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슈로 한번 트리기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